영국에서 물 건너 온 찐 영국의 Welcome to England 피터의 진짜 영국식 영어 철가루 황유경님이 의뢰해주신 사연입니다 어제 외식을 하러 부산 노포동 터미널 근처를 지나가는 중이었는데요 우리 아들이 우와 엄마 저것 좀 봐 진짜 눈에 확 뛰네 이러는 거예요 노포동 터미널 근처에는 멀리서도 보이는 커다란 불상이 하나 있거든요 홍법사라는 절에 있는 불상인데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좌불상일 것 같아요 그걸 보고 우리 아들이 우와 눈에 확 뛰네 계속 감탄을 연발하더라고요 제 눈에도 큰데 우리 아들 어린 우리 아들 눈에는 더욱더 커보였겠죠 아무튼 그래서 궁금해진 표현이 피터 눈에 확 띄네 이 표현 진영영으로 알고 싶어요 정다혜님이 피터 아내한테 자리에 옮길 때마다 통이나 전화로 보고하나요 저희 남편은 연애 때부터 전화통화는 잘 안 했었는데 결혼하고서는 정말 더더 안 해요 남편 번호가 뭐더라 피터 굿모닝 how are you today 굿모닝 재밌는 사연인데요 반전이 있었어요 아 근데 저도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와이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만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와이프도 나갈 때 연락 아예 안 하고 저도 바라지도 않고 서로 프라이버시 맞아요 서로 스페이스 오히려 제가 전화하거나 톡 보낼 때 특히 전화할 때 와이프가 이렇게 생각해요 아 오늘은 진짜 늦게까지 놀 놔나봐 아 그럴 때만 진짜 전화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히려 전화 오면 받기 싫어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넌 안 돼 이 정도만 선지켜 그러면 반대로 아내분 번호는 외우시나요 아 저희가 커플 번호로 만들었어요 한국 왔을 때 그래서 거의 똑같아요 제 거랑 다행이죠 다행이죠 한 자리 정도 안 그러면 까먹을 수 있죠 옛날에 이제 커플 요금제 그런 걸로 시작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하고 번호도 거의 똑같아요 그렇군요 피터와 함께하는 진짜 영국신영호 오늘 의뢰받은 표현 눈에 확 띄네 눈에 확 띈다 지금 보니까 상황을 알겠어요 그렇죠 큰 걸 봤어요 Look at that Look at that Look at that It's a very visible It's a very big 오 진짜 크네요 지금 사진으로 아까 노포동이 어디냐면 부산 끝 쪽에 있는 부산의 노포동인데 전철역 종 쪽이고 그랬거든요 네네네 근데 저는 못 봤고 지금 산 밑에 를 키는데 와우 산보다 더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에 진짜 확 띄네요 근데 한국에 그런 절 많잖아요 금으로 이렇게 만드는 있죠 그런 자불상 저도 최근에 성리상 갔을 때 한 30미터? 그러니까 눈에 진짜 확 띄네 이거 영어로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외국인들 많이 그 근처에 있을 때 이 말 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 It's a visible 했잖아요 시각적이다 It's visual Visual Or visible 하면 그냥 보이는 거고 그냥 보이는 것뿐이에요 Visual 하면 그냥 뭐 약간 그것도 눈에 띄는 표현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눈에 띄다기보다 이거는 저걸 우리가 봤잖아요 아까 절에 있는 불상 저건 영어 이거밖에 없는데 와우 It's a big It's a big Very big 그렇게 얘기도 하겠지만 눈에 띄네 이렇게 지격하면 안 되고 이런 접근 한번 힌트 드릴게요 약간 내 시선을 잡는다 사로잡는다 사로잡다 사로잡았다 사로잡았다 혹시 이런 단어 써도 되나요? 어떻게 가요? 미국 MBC 캐스터가 김연아 연기를 했을 때 내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매스모라이징 아 오케이 매스모라이징 형영사도 좋지만 김연아가 없었으면 전 영어 공부를 뭘로 했을까요? 그러게요 큰일 났어요 이제 은퇴해가지고 풀 패키지 다시 활동해야 되겠네요 김연아씨 다시 활동해주세요 영어를 위해서 근데 아니 진짜 잡는다 그 캐치 오케이 캐치able 아 이 표현은 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입에서 눈하고 캐치 tip of my tongue Oh really? Yeah it's a tip of my tongue 하면 입에서 약간 거위 머물고 있다건데 거위할 때 I 하고 캐치 캐치 Oh Oh No 룰라의 김지현씨가 솔로 데뷔해 나왔을 때 노래가 캐치 아이였습니다 두 눈을 사로잡던 나나나 뭐 그래서 캐치아 와우 It's a 캐치아이 아 그것도 문법적으로 되게 이상해요 I catch nearly 오케이 nearly 그냥 저기까지 온 거 되게 잘했어요 잘했죠 네 불쌍깔 일단 보기는 봤어요 근데 말은 못하고 있어요 비애테가 준비한 오늘의 표현은요 It really catches The eye One more time please It really catches The eye 캐치 아이였는 안 되고 더가 들어가네요 그래서 It really catches The eye 맞아요 두 개 복수로 가면 되게 이상하고 It catches The eyes 하면 안 되고 하고 아까 I catch도 얘기했는데 그때는 형용사로 I catching 있어요 It is eye catching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오늘은 진짜 눈에 확 띄네 좀 강조하고 싶으니까 It really catches The eye It really catches The eye The 발음은 이 아이가 모음이기 때문에 더가 아니라 D로 되죠 맞아요 The eye 그리고 catches catches 복수가 되어왔네요 그렇죠 Catches The eyes 그냥 그 verb가 진행상태죠 그렇죠 catches 스펠링은요 C-A-T C-H-E-S Catches The eye 눈을 캐치 잡았네요 눈을 잡고 있네 다른 데로 안 보이고 그냥 불쌍만 보니까 와 진짜 눈이 확 띈다 저거밖에 안 보이네 할 때도 쓸 수 있겠네요 맞아요 저거밖에 안 보여 진짜 크다 It really catches The eye 진짜 약간 외우기 쉬운 거죠 그 눈을 잡는다 그 시선을 잡는다 그런 식으로 아니면 활용하고 싶으면 Wow It's eye catching 좋아요 형용사로 그런 식으로 자 여러분 유달리 큰 물건 예쁜 물건 또는 사람들에게 쓸 수 있겠죠 피터의 진짜 영국신 영어 황유경님이 의뢰해주신 영국신 표현 눈에 확 띄네 눈을 확 사로잡네 피터 어떻게 한다고요 It really 땡s 땡에 들어갈 단어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김문자 100원 고일라는 부릅니다 C로 시작해요 피터 오늘도 즐거웠어요 Thank you very much 消息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